최신 인기가요 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유지필의 느낌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지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피리 팍 타고는 저스트 비 클라스입니다 2021년 가요계 한 루키로 등장했고요 올해 데뷔한 햇병아리 같지만 데뷔 전에 이미 대다수의 멤버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기본기 탄탄한 원석의 모습을 보여줬죠 앞으로 연차가 쌓일수록 원석이 다듬어지며 다이아몬드로 빛이 날 것 같은 짱스튜비 클라스 오늘은요 저스트 비의 리더 지민 그리고 오디션 1위에 빛나는 도염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갓쨰 개그맨 유지필씨 인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잼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최필이오 반갑습니다 클라스 자 저스트 비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버! 안녕하세요 저스트 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아닙니다 리더 아 도염씨 인사하세요 아 예 인사하세요 이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안녕하세요 저스트 비 전도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리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 비 리더 임주민입니다 자 저스트 비가 6월 30일에 데뷔해서 오늘로써 데뷔한지 한달이 됐습니다 축하축하 자 됐어 됐어 데뷔하는 날 제가 진행하느라고 같이 함께 했었는데 진짜 임주민씨 데뷔하는거 보고 저 울었잖아요 울만한거 같아요 저도 진짜 눈물났어요 도염씨는 사실 몰랐죠 임주민씨 운거 아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네 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저도 약간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분위기에 너무 감동해서 저도 울뻔했거든요 아 울뻔 했어요 울뻔 내적 눈물 네 내적 눈물 아니 근데 그거는 임주민씨의 데뷔가 울컥한거에요? 아니면 본인의 또 지난날이 본인도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울컥한거에요 왜 눈물이 그 많은 의미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저희 대기실에서 인사드릴 때 이제 선배님이랑 지민씨의 그 너무 극적인 상봉 극적인 상봉 극적인 상봉 멘트 줬다 극적인 상봉 진짜 상봉이야 이거는 진짜로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상봉입니다 네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아 그러냐면 근데 그 오시기 전부터 제가 엄청 떨고 있었어요 그 오디션에서 3위가 되고 그리고 바로 데뷔를 또 못하고 3년이 지나서 데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스토리들이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 지민씨가 우리 임지민씨의 영상을 보고 어 지민이가 지민이 했네요 막 극찬을 해준 이런 영상이 사실 이게 다 영화의 어떤 소재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고의 부분에 딱이죠 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데뷔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저스트 비가 주인공이라서 네 추억의 데뷔곡과 요즘 데뷔곡을 크로스 차트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요즘 데뷔곡은 같이 활동하는 동기들이 있을 거고요 예전에 또 추억의 데뷔곡들은 어떤 곡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먼저 추억의 데뷔곡부터 시작할게요 가수 비가 프로듀싱에서 데뷔부터 화제를 모았죠 데뷔 무대부터 오예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앰블랙의 오예가 추억의 데뷔곡 7위 차지했습니다 앰블랙의 오예 흐르고 있습니다 이준씨가 무용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앰블랙 멤버 중에서도 또 아이돌 중에서도 춤선이 또 유명합니다 이준씨의 춤선이 두 분도 춤하면 빠지지가 않고 많은 커버댄스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서로의 춤이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해주세요 어..어때요? 어떻게 해요? 저희 지민씨의 춤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아하고 세련되게 활이 나요 우아 이제 보면 우아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춤선이고 저는 이제 선을 좋아하긴 하지만 거기서 약간 힙합의 무브 또 약간 섞여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태권도 해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또 파워가 좀 실리지 않아요? 춤에 어때요? 태권도 한계? 네 제가 태권도는 워낙 어릴 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또 아크로바트로 마샤라체 트리킹을 했어서 그러니까 그런게 진짜 또 지민씨하고는 다른 또 매력이 아닌가 제가 조금 부드럽다면 도요미는 조금 이제 이렇게 땜빙감이 있네요 네 그렇죠 전문 영어입니다 땜빙감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분이 합쳐지면 최강자가 되는거죠 그쵸 우아하고 땜빙하고 네 아 진짜 너무 멋져요 혹시 이제 커버도 많이 했지만 네 아 이거 좀 커버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놓은 곡이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딱 정해놓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잖아요 셰프티비가 이제 시작한 만큼 뭔가 다양한 선배님들의 춤이나 노래를 다 커버하고 싶은 생각이 네 앞으로 많은 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요미씨 혹시 커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 저도 저희가 활동 중이다 보니까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었는데 네 네 같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 맞습니다 근데 뭐 그 뒤에 또 신곡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어요 네 앞으로도 커버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구나 그렇죠 왜냐면 픽답 눈물 영상으로 지민씨가 연습을 했는데 맞아요 지금 뭐 버터 나오고 이제 펄미션 투 댄스 네 투댄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 혹시 한 소절 두 소절 정도 지민씨 네 펄미션 투 댄스 아 이렇게 방탄소년단 지민씨한테 메시지를 하나 좀 남겨주세요 데뷔했다고 그러면 어 노래를 하고 노래하고 노래하고 당연히 저기가 할까요? 어 그게 더 나을까요? 네 어 펄미션 투 댄스입니다 네 어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그 때 더 팬 때 인사드렸던 어 작은 지민 오우 작은 지민 임지민입니다 어 그 때 이후로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선배님은 kitten을 보면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라는 다짐도 하게 됐고 선배님을 보면서 더 가수에 대한 꿈도 커졌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저희 저스트 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혹시 여러분 더 팬을 보셨던 또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이 계시다면 그때 3위 했던 지민이가 지금 이 임지민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7위 공개합니다. 강렬한 퍼포먼스로 무대에 데미지를 입히며 가요계에 데뷔한 슈퍼루키 저스트 비의 데미지가 요즘 데뷔곡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데미지! 이 시간 빛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알아 더 크게 소리쳐 톡처럼 번져가는 어두운 소 세상에 나를 던져 한계로 뛰어넘어 함께 준비될서 일어나 You can bring me down 그 고통 속에 눈을 떠 따로 Let's get away 빠져나와 내 손을 잡아 You should never give up I'm gonna get any damage 이 곡입니다. 데미지 흐르고 있습니다. 음악방송에서 인트로 효정을 맡고 있는 도염씨. 인트로 부담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무대에 임하고 있습니까? 매 방송 방송마다 제가 처음에 잡히니까 부담도 많이 되는데 과하지 않으면서 눈에 확 띌 수 있게 그런 제스처나 표정이 뭐가 있을까 매번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음악방송마다 이번에 어떻게 제스처를 바꿔볼까 도염이가 맞중한 부담이 조금 있을까요? 왜냐면 인트로 그리고 아웃트로 엔딩까지 그렇죠 엔딩까지 아 엔딩 나와서 얘기인데 임주민씨 지난 음악방송에서 금요일에 러브를 했는데 V까지 하고 E를 하려고 하는데 카트가 넘어가면서 E가 못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리허설할 때는 E까지 나왔는데 아니 근데 감독님이 왜 빨리 넘기신 거예요? L.O.V 뭐가 있나? 아 그래서 L.O.V까지 하고 도염씨로 카트가 갔는데 아 제가 알았더라면 E를 채워줬을 텐데 아 도염씨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엔딩 잡히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카메라가 제 쪽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길래 일단 쳐다보긴 했는데 동공지진이 막 담겼죠 그래서 E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보시고 오늘 완성해야죠 완성! L.O.V 도염씨도 함께 좀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 하트까지 엔딩 잡혔다고 생각하시고 5,6,7,Q L.O.V E 하트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엔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많이 아쉬웠죠? 네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저 다 이제 무대를 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E에서 커트가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아쉽지 혹시 또 하고 싶은 엔딩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이거 하면 좋겠다 서로 추천도 괜찮습니다 뭐 하고 싶나요? 저는 요즘에 귀여운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귀엽게 해주세요 염냥이처럼 도요미 버전 도요미 버전 도요미 버전 엔딩 5,6,7 액션 어 아 오 마이 아 지은씨가 오 마이 나왔어요 오 마이 오 마이 이거 아 네네 이거 하고 싶어요 네 잡아주신 다음에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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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아 이거 뭘 표현한 거예요? 아 사실 뭐 너무 민망해서 지금 아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너무 얼굴 덥다 아 연습하면 되죠 뭐 지은씨 혹시 하고 싶은 엔딩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귀여운 거 많이 했으니까 네네 이제 멋있는 거 오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뭐 하고 싶어요? 5,6,7,Q 아 이런 거 그냥 뭔가 담백하게 눈빛으로만 아니면 하트 이 총 쏘는 거 있잖아요 저격하는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5,6,7,Q 아 빵빵 아 이런 식으로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뺏겠습니다 아 그러면 도연 버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도연 버전 보겠습니다 5,6,7 액션 팡 아 좋게 아 하트로 아 이게 사랑의 총알이 됐네 네 사랑의 총알 허트 허트 여러분 음악 방송에서 엔딩 두 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혹시 있습니까? 이 씬이 좀 힘들었다 아 저는 힘들었으면서도 되게 행복했던 씬이 있었어요 저희가 비를 맞는 씬가 네 비 많이 맞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처음 첫 이제 슛 처음 들어갔을 때는 비가 조금만 왔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맞아요 진짜 거의 물에 빠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수중 촬영하는 건가 그게 진짜 비였어요 진짜 비가 아 이제 살수차 살수차가 그래 주셨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와 시원하고 딱 했는데 마지막 가면 갈수록 제 엔딩에서 이렇게 무릎을 끌면서 가는 장면이 몸이 점점 무거워지죠 네 그러면 이제 바지 속으로 물이 아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맞아요 신발은 다 젖고 맞아요 맞아요 살짝 많이 살짝 조금 정말 많이 찝찝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여러분 정말 멋진 장면이 연출이 돼서 맞아요 뮤직비디오 그 비 내리는 장면을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데미지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6이 공개합니다 데뷔곡으로 가요 대상까지 받은 전노흥후한 기록을 세웠죠 걸크러쉬 뿜뿜하는 미스웨이의 배드걸 굿거리 추억의 데뷔곡 6이 차지했습니다 백걸 굿거리 흐르고 있습니다 백걸 굿거리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6이 공개합니다 뚜렷한 세계관으로 가요계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아이돌이죠 아바타보다 더 아바타 같은 비주얼을 가진 에스파의 블랙맘버가 요즘 데뷔곡 6이 차지했습니다 두 분이 걸그룹을 하니까 너무 귀엽네요 정말 귀여워요 예전에 도영씨가 미클리 음악을 커버했던 기계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때도 너무 귀여웠거든요 최근에 지민씨랑도 같이 미클리스의 애프터스쿨 네 맞아요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밝고 청량한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 Just Be가 그런 음악을 하지 않으니까 완전 매력으로 여름 밖에 아니 그럼 나중에 왜 요즘에는 동물 잠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귀엽게 본인들의 안무 데미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 진짜 많은 선배님들께서 동물 잠옷도 많이 찍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귀여운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기대해주세요 네 네 자 에스파는 7월 걸그룹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도영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 챔피언입니다 사실은 우리 임지민씨가 더 팬 SBS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3위 근데 그 3위도 정말 쟁쟁한 선배님들하고 대단한 결과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대단한 결과인데 1위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오디션 준비할 때 마음속으로 몇 위 목표 몇 위였습니까? 아 목표는 언제나 1위죠 1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고 아 멋있다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했는데 감사하게도 1위를 주셔서 멋있다 여기도 진짜 영화에요 1위를 목표로 달렸는데 1위를 했잖아요 감사하게 아 정말 역시 역시 폭부가 컸군 저는 솔직히 임지민씨 솔직히 목표 몇 위였습니까? 목표요? 몇 위요? 네 전 1라운드 통과 진짜 폭부가 여기서 늘어나네 진짜 1라운드 여기서 임지민씨는 진짜로 1라운드만 통과해도 본인이 좋겠다면서 왜냐면 워낙 어리기도 했고 출연진 분들을 제가 다 알던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선배님들하고 같이 나이도 다 있고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여기도 3위를 했습니다 1위와 3위가 네 1위와 3위 근데 저는 사실 지민씨가 이제 아이돌이 될 건 제가 예상을 했죠 네 그런데 반전은 반전은 리더가 될 건 몰랐어요 오오 진짜 반전이었어 리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리더 한 한 달 해보니까 어때요 지민씨 아 근데 이제 리더라고 해서 저는 좀 되게 막중한 임무 네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저희 멤버들이 다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네 지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때요? 리더 지민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기에? 한 달 봤지만 네 이제 리더가 되기 전과 후랑은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아 그래요? 원래 지민씨가 뭐 청소 같은 거나 네 저희를 가운데로 약간 모으는 역할을 잘 해줬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네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럼 됐죠 뭐 멤버가 만족하면 최고의 리더인거죠 네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5위 공개합니다 누나 팬들 쓸어모으는 데뷔곡으로 화제를 모았죠 전국의 누나들 심쿵송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가 추억의 데뷔곡 5위 차지했습니다 누나들의 최애송입니다 누난 너무 예뻐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또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김재환의 누나라는 누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민씨 네 예 누나 한번 귀엽게 네 그 곡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죠 그래서 한 두 소절만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음악 살짝 내려 드릴게요 5 6 7 큐 누나 정말로 예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 어 어 그래 바로 너 어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야 정말 행복하네요 찐 웃음이 보이네요 마스크 쓰셔도 우리 소연 선배님 웃음이 보여요 아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드려요 저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너무 잘 만들었죠 김재환씨는 진짜 노래를 잘 만들어 그리고 잘 부르고 누나입니다 제목이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5위 공개할게요 데뷔해서 꿈의 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분들이죠 꿈의 아이돌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어느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가 요즘 데뷔곡 5위 차지했어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걸 톱10 저스트 비 함께하고 있고요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민 도염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끝난 직후 너튜브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저스트 비 러브게임 혹은 저스트 비 박서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좀 전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어느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를 들어봤는데 네 우리 지민씨가 또 거의 범규씨하고 맞아요 찐친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염씨 얘기도 많이 했었고 범규씨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예 어떻게 데뷔하고 나서 축하 영상이나 뭐 축하 문자 네 문자 통해서 네 연락이 왔어 생일 때도 어? 5월 22일에 생일에 생일 그래서 잘 보냈어요? 네 생일 때 이제 저희 멤버 중에 베인이란 친구가 또 미역국을 끓여주어가지고 와 미역국을 네 베인씨는 곡도 잘쓰는데 요리도 또 꽤 하나봐요 요리도 좋아하고 빵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제빵까지 그러면 요리왕은 베인씨로 네 요리왕은 베인 도염씨도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제 생일 때도 미역국 해줘가지고 맛있었어요? 네 그때 국간장 써야했었는데 맞아 국간장을 써야되는데 진간장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맛 맛있는거의 포인트 그렇지 왜냐면 여러분 미역국에는 국간장을 쓰셔야 돼요 무조건 국간장인가요? 이번에는 국간장으로 진간장으로 아니 국간장이 없어 숙소에 하나 사가지고 갑시다 네 그때 분명 장을 봐왔다고 그래서 원래 미역국이 색깔이 검은색인가 네 검은색으로 됐어요? 네 검은색이었어요 그래도 뭐 맛은 있었죠?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네 맛은 있습니다 근데 제빵까지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케이크도 만들겠네요 네 스콘도 만들고 그렇구나 베인씨가 예 음악도 잘 만들고 아니 앞서서 우리 또 지민씨의 누나는 들어봤으니까 우리 도염씨 요즘에 뭐 좋아하거나 꽂힌 음악 있으면 한 두 소절만 좀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네 페이치원 선배님의 Different Summer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Different Summer 우리 도염씨 떠들어 볼게요 5,6,7,8 널 태우듯이 떠있는 해를 봐 널 달래듯이 지는 석양을 봐 This summer will be different now 너무 멋지네 너무 멋져 완전 그루브가 타지네요 너무 멋져 너무 멋져 힙해 힙해 아 감사합니다 노래방 애창곡으로 지난번에 웬디씨하고 할 때 거기 오하이오 크러쉬의 오하이오 적은거 봤는데 그거 한 두 소절만 오늘 가능할까요? 오하이오 가사 생각나요? 네 오하이오 하이오 네 5,6,7 I've been dancing till the morning on my own 미친척하고 춤을 춰봐도 목이 갈 때까지 노래 불러도 달라질 건 없는데 I'm going out again 진짜 임재민 씨도 음색이 워낙 좋은데 도염 씨도 진짜 최고야 진짜 완전 달라요 너무 너무 느낌이 다르고 진짜 최고의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4위 공개합니다 걸그룹 데뷔곡은 청순이라는 공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범접불가 스타일링을 선보인 To Anyone의 Fire가 추억의 데뷔곡 4위 차지했어요 와이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4위 공개합니다 걸그룹 명가 JYP에서 울트라 킹가 제너레이션은 걸그룹이 탄생했죠 떡잎부터 남달랐던 있지의 달라달라가 요즘 데뷔곡 4위 차지했습니다 안무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달라따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있지의 예지씨도 더 팬이 배출한 스타예요 근데 거기도 있지의 리더가 됐습니다 맞아요 임지민씨도 리더가 됐고 리더 맛집이에요 선배님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있지 먼저 데뷔했고 또 민재의 기준 MCND도 데뷔했고 BBC도 다 여기 러브게임 다 나왔다 갔거든요 근데 임지민씨가 사실 가장 데뷔가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애가 탔던 건데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MCND하고 BBC하고 다 이렇게 대기실에서 만나가지고 같은 대기실을 써서 인증샷 남기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인증샷 남기고 대기실에서 같이 연습하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그냥 일단 더 팬 끝나고 이렇게 따로 사석에서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어가지고 일단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확실히 더 성장해서 나온 것 같은 느낌 네네 좀 뭉클하기도 하죠 옛날 멤버들 보면 그냥 뭔가 그때 더 팬 했던 분들 다 모여서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 느낌 오 진짜 멋있겠다 나중에 진짜 그 콘서트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원더나인도 그때 그 멤버들 중에서 데뷔 많이 축하해주고 또 만나고 했던 멤버들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연락은 위아이 준서당이랑 용하영이랑 자주 하는데 물론 다른 멤버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둘이랑은 워낙 연락도 자주 하고 친해서 음악방송에서 만나도 뭉클할 거 없을 것 같고 아 왔어! 아 왔어! 아 왔어!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 같은 거 해줬어요? 뭐 영상 보고 어떤 모니터 해줬습니까? 저도 이번에 컴백 바이바바이바를 해가지고 워낙 더 많이 하고 최근에 용하영이 V에서 저희 안무를 따라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락하고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우정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펜트하우스 하은별 성대모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거치면 흥아리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어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여기 두 분 아 여기 저스트비의 개인기 부자가 누구예요? 베인씨예요? 네 베인씨랑 JM 아 예 거기도 또 지민씨가 있습니다 여기 임지민 추지민 두 지민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스터 츄가 거기 있어요 츄지민씨가 있어요 여기 임지민씨 모셨고 아 근데 지민씨가 개인기가 두 번째로 많고 JM 네 네 JM씨가 츄JM씨가 두 번째로 많고 츄JM 도염씨는 개인기인데 좀 뭔가 이렇게 따라 모창하고 그런 것보다 좀 색다른 쪼저기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오늘 저희가 한번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여기서 뭐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왼손 오른손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것도 제가 되게 엄청 잘하고 네모하고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모 세모를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를 잘하시더라고 오른손 왼손 따로 저렇게 이게 아이큐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엄청 뜻밖의 연습 안 했는데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네모 세모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우리 학교도 할 때 많이 했는데 절대 못해요 저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나 싶어서 제가 저희 안무 하다가 반대로 해봐 했는데 반대로 또 안무를 제가 반대로 하는 걸 잘해요 어 그럼 예를 들면 거울모드 해서 아 거울모드로 혹시 아이큐 검사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해요 빨리 해봐야 돼 맹사에 들어갈 거 같은데 맞아 확실히 나는 다른 아니구나 나는 나는 그건가 아 왜요 왜요 아 지민씨 모르죠 아니 지민씨는 또 다른 재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럼 안무 습득력이나 이런 게 좋잖아요 그거는 그럼 대한민국 최고죠 예예 뭐 그런 걸로 개인기는 그럼 넘어갈까요? 또 하고 싶은 걸까요? 혹시 이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 할 거 있어요 또? 원래 성담원사를 제가 못하고 잘 안하는데 아 근데 그냥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게 그럼 누구신지 말씀 안 드릴게요 오히려 퀴즈 느낌으로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자 갑시다 갑시다 자 5 6 7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참 좋습니다 한석규 어 맞습니다 어머 있어 있어요 여긴 내 구역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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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딱 똑같을 거 같은데요 비슷해요 여긴 내 구역이야 가능합니까? 여긴 내 구역이야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다행이다 내 구역이야 아 잘하네 다행이다 괜찮아 좋아 우리 팀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아 이런 개인기가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이래서 팀이 좋다 그래서 팀이 좋다 맞아 만약에 솔로로 혼자 나왔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저는요 개인기가 진짜 너무 부담이죠 지민씨는 춤을 추세요 네 저 열심히 추시겠습니다 그럼요 그게 최고의 개인기죠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3위 공개합니다 K걸그룹이라면 한 번쯤은 이 노래에 맞춰 춤추는게 국룰 K-POP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추억의 데뷔곡 3위에 차지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에 흐르고 있습니다 태연씨 고향이 전주라서 전주의 자랑으로 불리거든요 도연씨는 대전 네 지민씨는 김해 네 김해 그때 뭐 현수막 같은 거 걸렸어요? 어땠어요? 1등하고 3등하고 이랬을 때 저는 너무 신기하게도 신문에 나왔다고 김해 신문에요? 네 김해 지역 자랑이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아직도 신문을 간직하고 계시더라 그거는 평생 가보러 가져가는거죠? 스크랩해야죠 스크랩 그럼요 스크랩 하셨겠죠 그리고 뭐지? 제가 요즘 최근에 김해 안 간지 거의 작년에 가고 한 번도 못 갔는데 엄마가 그 버스에 광고가 걸렸다 아 소름 받았어 저스트비 데뷔요? 네 저스트비 축하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엄마가 차를 끌고 그 버스를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해서 사진 찍고 아니 진짜 그럴만하지 나는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돼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대전은 어때요? 대전 대전 대전에 현수막 저는 안걸렸네 어머니가 맛있는 밥 해주셨어요 그게 최고지 맞아요 맛있는 밥 해주세요 대전은 아직까지는 좀 제가 못 본걸수도 있는데 어디선가 잘 응원해주셨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네네 대전이 나은 스타로 앞으로 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녀시대가 명심생부 CF퀸입니다 지금 안한 광고가 없는데 제가 그때 봤더니 지민씨는 화장품 광고를 원한다고 했고 맞아요 도혜엄씨는 물 광고를 원한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물 물은 뭐 탄산수 뭐 이런거에요? 아니요 그냥 생수 아 생수 아 생수 아 이유는요? 생수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생수를 주변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수 라벨에 저희 얼굴이 붙어있으면 아 큰 그림이다 네 저희를 더 널리 널리 알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아이돌 쇼케이스 다음에 항상 일정한 그 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물에 만약에 모델이 되면은 어 저스비 얼굴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환경을 위해 라벨이 없어지는 추세니까 저희 병뚜껑에 아 저희 얼굴 하나씩 괜찮잖아요 여러분 아이디어 좋은데요? 괜찮잖아요 랜덤으로 여섯 멤버 그거 모으고 네 모아서 아 너무 좋다 아니 마케팅 팀장까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카피나 뭐 멘트 있어요? 뭐 물에 관한? 어 아니 저희 얼굴만 딱 하나 박혀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얼굴만 그래서 얼굴만 아 이거 중요하죠 임주민씨는 화장품 네 저는 화장품 해보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본인이 또 향수 뭐고 이런게 굉장히 이게 좋아하는데 향수 포함 화장품? 어 향수도 그렇고 최근 또 하나 생각났던게 네 제가 그 무대 때문에 렌즈도 많이 끼고 제가 평상시에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아서 렌즈를 끼고 있는데 렌즈 광고를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 지금 저랑 건너편에 있잖아요 네 아 눈이 너무 예쁜거에요 아까부터 렌즈 껴가지고 네 렌즈 끼고 반짝반짝하거든요 너무 밝아요 아 이번에 SF9의 티열드롭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 이제 그 티열드롭에서 안약 광고를 살짝 노렸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우리 임주민씨가 또 안약 광고 원하면은 예 어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렇게 밝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요 하하하하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예 안약 렌즈 관련 네 연락 꼭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3위 곡인데요 요즘 데뷔곡 3위 만나봅니다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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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사람 홀리는 음악을 만든 아티스트죠 독보적인 컨셉을 가진 아이들의 라타타가 요즘 데뷔곡 3위 차지했습니다 라타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리더 전소연씨는 최근에 솔로활동도 하고 그리고 예능에서도 우기 민니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MC도 하고 있고 미연씨가 예전에 SBS 인기가요 MC였잖아요 어머어머어머 이번에 MC하는 그분들 보니까 느낌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MC였는데 예전에 저도 다시 MC하고 싶다고 생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데뷔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 물어보시면 저는 다시 MC 음악방송 MC 음악방송 MC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은 저는 그때 솔로활동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많은 선배님들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직관 직관 그게 진짜 제일 좋았던 거예요 맞아 그게 제일 좋네 혹시 도염씨는 탐나는 예능이나 아니면 다른 파트 할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어요? 어 저도 근데 사실 지민이 형 MC 하면서 엄청 막 지민이 형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저 보면서 와 진짜 재밌어 보여서 저도 MC 막 하고 싶어요 경쟁자가 한 명 늘었다 아 그렇네 한번 해봤으니까 아 저희가 아 담당이 있어요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 그쵸 제일 좋죠 같이 하면 제일 좋죠 아 나중에 진짜 음악방송 MC로서 두 분을 만나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죠? 네 두 분의 케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2위 공개합니다 꽃 비주얼의 강렬한 퍼포먼스로 반전 매력을 보여줬죠 다섯 명은 영원한 하나다 WS501의 경고가 추억의 데뷔곡 2위 차지했습니다 경고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2위 공개합니다 팬들 마음 취향 저격하며 데뷔한 아이돌이죠 무대를 찐으로 즐기는 아이콘의 취향 저격이 요즘 데뷔곡 2위 차지했어요 아이콘 취향 저격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콘 동혁씨가 춤도 너무 잘 추지만 사복 잘 입기로 소문났어요 저스트 및 멤버 중에서는 사복을 제일 잘 입는 멤버 그리고 무대 의상이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 한 분 한 분 좀 꼽아주신다면 사복은 지민 워낙 패션 지구마트 하시는 거예요 지민씨는 워낙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패션니스트하고 요즘 선배님들의 사복 패션도 많이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요즘에 딱 보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한 선배님 누굽니까 배우이신데 이재욱 선배님이라고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그래서 비슷하게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아직 많이 입고 온 아니 오늘 진짜 너무 블랙으로 시크하게 멋있게 입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오늘 너무 멋있어요 근데 또 완전 도염씨는 반대로 파스텔 컬러를 다 써서 너무 또 다른 분위기로 사실 이게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유명해지셔서 죽였는데 예뻐요 그래도 이렇게 배를 만진 거구나 네 예뻐요 저도 원래 옷에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제한스러워 편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름엔 또 편해? 네 여름이다 보니까 겨울엔 저도 막 꾸미는 거 엄청 좋아 여름엔 시원하고 편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트레이닝복 입고 아마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아 안됩니다 용납할 수 없어요 오 용납할 수 없다 아 네네 아 그럼 패션 정보 서로 좀 공유하시나요? 네 옛날엔 많이 했는데 요즘엔 지민이 형이 이제 스스로 막 찾아보는 거 아 스스로 예전에 제가 많이 알려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산 시켰습니다 아 하산 네 아 지민씨 하산했군요 네 청출어람이네요 청출어람 네 청출어람이네요 앞으로도 두 분의 사복 또 무대의상 많이 많이 기대할게요 느꼈어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데뷔곡 1위 공개할게요 그 시절 다들 펄레드 풍선 흔들었잖아요 별자리 카시오페아만 보면 가슴 뛰었잖아요 침대가 된다 해도 좋았던 동방신기의 허그가 추억의 데뷔곡 1위 차지했습니다 동방신기 허그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팬클럽 이름이 카시오페아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저스트 비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죠? 팬덤의 이름이 네 정해지 않았어요 네 저스트 비 네 많은 팬들이 좀 아이디어를 모으고 계실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해 저희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그 이름으로 부르고 싶었어요 어 그래요 누구야 뭐 사랑해 이렇게 좀 부르면 좋은데 항상 팬분들 팬분들 이렇게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호칭이라는 게 정해지면 더 이렇게 다 정하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한두 달 안에 정해질 거 같아서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팬덤의 이름을 꼭 부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분들의 퍼포먼스를 보면 한 편의 뮤지컬을 본 듯한 기분이 들어요 네 캐럿들이 많이 아끼는 세븐틴의 아낀다가 요즘 데뷔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저스트 비의 두 분과 함께했는데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현씨 저하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첫 시간이라 사실 기대도 많이 하고 부담도 약간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에게 또 더 하고 싶어요 혹시 오늘 준비했는데 못 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저는 마음껏 편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오늘 반식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민씨 오랜만에 데뷔해서 또 저랑 이렇게 방송 같이 했는데 어때요? 진짜 이거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박수은의 러브게임은 사랑이다 잘한다 잘해 정말 사랑입니다 애정합니다 두 분 다음 앨범에 꼭 또 러브게임 찾아주시고 그때는 또 팬덤 이름도 있을 테니까 저희가 저스트 비의 음악 무대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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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의 러브게임